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레이블러에서 다룬 컴퓨터 AI 비전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녹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영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 영상 기술은 비싸고 부피가 크며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기술은 의료 영상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의사들이 진단을 놓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 의료 영상 시장은 2020년 약 23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이며 2027년에는 3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료 영상 처리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영상 기술 수준이 낮거나 의료 전문가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컴퓨터 비전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발전하여 의료 영상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과 환자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 회사인 나녹스는 전통적인 의료 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나녹스의 기술은 휴대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새로운 디지털 X선 소스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의료 이미지를 분석하여 의료 제공자에게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나녹스의 솔루션은 의료 제공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단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의료 영상을 민주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을 혁신하는 데 있어 컴퓨터 비전의 역할은 의료 진단 및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잠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은 X-ray, CT-scan, MRI와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육안으로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질병과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에서 컴퓨터 비전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이미지 분석을 자동화하는 기능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은 시간에 따른 종양 성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가 치료 옵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또한 노이즈를 줄이거나 대비를 개선하여 의료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질병과 상태를 더 쉽게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 영상에서 컴퓨터 비전의 또 다른 이점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영상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찰력을 개선하고 진단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녹스는 효율적인 의료 영상 솔루션을 위해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는 그런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의료 영상 회사인 나녹스는 휴대용 및 저렴한 디지털 액스선 소스와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나녹스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저렴한 고품질 의료 영상을 생성하는 효율적인 의료 영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녹스의 AI 기반 의료 영상 플랫폼에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시스템이 의료 영상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 진단이 빨라지고 잠재적인 새로운 치료법이나 치료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 영상에서 컴퓨터 비전의 활용은 전세계 환자의 의료 결과와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해당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레이블러는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설립되었으며 인도의 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레이블러의 주요 제품은 데이터 라벨링을 자동화하고 작업자들이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라벨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컴퓨터 비전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녹스와 나녹스 AI가 협력함으로써 빠른 진단, 정확한 진단, 비용 절감,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의료기기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